OBSW 시청자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진행을 맡은 테레트 겸 가수 온사랑입니다.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 진행을 맡은 모델 MC 이원경입니다. 저희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는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기로 단순한 대회가 아닌 시니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시니어들의 복지의 일환입니다. 클래식 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시니어들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여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나눔과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시니어의 아름다운 건강을 추구합니다.